안녕하세요. 인재대학교 08학번 이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재대학교 08학번 이은지입니다. 저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드리자면, 저는 2015년도에 인재대학교를 졸업하고, 2016년부터 서울 소재의 DMP 건축에서 7년간 실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내와 함께 독일 베를린에서 유학 중입니다. 저는 2013년도에 졸업을 하였고, 창원과 서울 소재의 건축사사무소에서 8년간 실무를 경험하고, 현재 베를린에서 유학 중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인재대학교의 가장 큰 강점이자 경쟁력은, 아무래도 교수님과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해외 교리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실제로 바르셀로나에서 해외 인턴십을 했고, 그때 그 경험이 실제로 취업할 때, 그리고 지금 베를린에서 공부할 때 가장 큰 도움이 되고 바탕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해외 건축 답사와 몬트리올 대학교 워크샵 등을 경험하였고, 이 경험들이 사회에 나와보니 다른 학교에 비해서 가장 큰 경쟁력이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들을 잘 활용하셔서 본인만의 강점을 만들어 나간다면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네, 학교에나 열심히 하세요.